우리 Node.js에서 파일 목록을 알아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코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여기를 파일 목록으로 바꾸고 싶다 아, 이거를 Node.js한테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있죠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제가 변수에다가 직접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얘가 뭐예요? 특정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읽어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우리에게 생성해주는 이 코드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선택한 저기와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두 부분 저기를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일단 지우고 이거 짝을 잘 맞추셔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지워버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지금 제가 이걸 감쌌잖아요 제가 감싼 이거를 제가 지금 선택한 이거를 파일 목록을 가져오는 코드로 감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미 fs는 가지고 왔거든요 fs readdir 이라고 하고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디렉토리는 어디예요? 데이터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파일 목록을 가져온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 node.js는 저 펑션이라는 거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펑션이 뭔지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에러라는 이름을 주고 두 번째 자리에는 파일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파일리스트가 여기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값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console.log 이렇게 한 다음에 node.main.js라고 하고 우리가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디가 된 거예요? 파일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됐어요 그럼 파일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이주를 할 거예요 어디로? 이 중괄호 위치로 컷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일리스트를 얻었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ul 코드 있잖아요 저거를 저는 list라고 하는 변수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list라는 변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컷한 걸 일단 넣을 거예요 그대로 쓰지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list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lis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실행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참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 list 파일을 만들기 시작합시다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ul 태그로 시작해서 list 태그는 뭘로 끝나야 되겠어요? 기존의 list 태그 더하기 slash ul 다치는 태그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 list 태그를 완성해주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파일리스트에는 배열 그것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반복문 처리할 때 일단은 몇 번 반복한다를 i라는 변수에 담고요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중괄호 부분은 몇 번 반복을 해야겠어요? 파일리스트의 element의 숫자만큼 반복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i가 뭐보다 작은 파일리스트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한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우리는 list의 기존의 값 처음에는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더하기 list에 어떤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어요?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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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에는 file list i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껐다 키고 그리고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목록이 출력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링크가 지금 없으니까 링크도 우리 처리를 해봐요 여기에다가 a href 땡땡 그리고 a 태그 일단 먼저 닫고요 여기에는 id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껐다 켜서 리로드 링크가 생겼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else 안에 있는 이 친구는 뭐예요? 얘는 id 값이 있는 경우에 코드예요 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요만큼을 copy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자, 좀 작게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지금 뭐냐면 화면 화면이 너무 작긴 하죠 요만큼이 제가 추가한 거고 여기가 그 끝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있었던 코드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리스트로 여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위에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해봅시다 껐다 켜고 리로드 여기 있는 목록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node.js를 추가한다 그리고 아무 텍스트나 넣고 리로드 해보면 node.js가 추가가 됐고 클릭하면 node.js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왜요? 파일이 추가되면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코드를 열어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로직을 변경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여러분이 이제 부끄러움 하나를 제거하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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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자 이렇게 삼 retro